4주 연속 아이콘의 대호기 축하해! 하하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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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아가고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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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정원의 집안 이놈다요 아아 아이콘의 정원 진안 제이 도쿄의息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 고맙습니다 아 바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콘의 DK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콘의 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そんなご褒美をかけた大喜利対決のテーマはこちら 様々なお題にアイコンが体当たりで挑戦していきます さらにご覧の皆さんに嬉しいプレゼントのお知らせです 今週の大喜利対決のチャンピオンを予想してください 予想したメンバーをツイッター連携でコメントし 見事的中した方の中から抽選で1名様に メンバーが愛用したアブマくんをサインイルで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 今回の3週目は男らしさ大喜利対決 男らしさですよ 男らしい姿それからかっこいい姿を見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最初のテーマは缶コーヒーを投げて渡されました そのかっこいい撮り方とその一言をお願いします さあということで缶コーヒーを じゃあ そうです いいですか それでは私投げますから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はい かんかい トップバッターは3 かっこいいコーヒーキャッチとは レディー アクション イニョー あっつい あっつい あっついですよ オレー イヤ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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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ですね 先週と繋がってますねー 喜아이받취리のJ.かっこいいコーヒーキャッチとは 리액션 자, 돈찬이 될까요? 네 갑시다 제가 한번 불러주시고 던져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네요 액션 돈찬 에이? 이 친구 아니야? 그게 뭐야?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인가요? 응 응 뭐? 하하 하하 하하하 으 하하하 전 union 천둥 tierra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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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참 왜leg한 커피 aspiration 시작 하하 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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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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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왜야? 뭐하는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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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로커! 로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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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로만빅스스의 쥬니! 매일 좋은 커피 캐치와? 준비됐라!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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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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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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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라스트 BABI와 3 포인트 겨p. 반응.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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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로컬러시사1번은 저거죠! 로컬러시사1번은? 가장 늦은 ㅎㅎ 다음 문제는 여기! 해외 유학이 결정된 당신과 친구와 친절한 분을 부탁드립니다. 인데요 그래서 뭐 스키이 ago 사이 머리가 근데 근거라는 게 지는 날 진짜 뭐하니 머리가 까지 아 해야해 어 아 다리까리게 말까 아 또 또 또 유년 원상 케이사 와이 좀상 pakaiitations 이자 첫번째 톱프바탕 Ritation 동무 다리와 아 치욕 엇 패arlos 유념 허리야 웥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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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안치지, 조심스럽네요. 주변가 몸을 가려고 해요. 조심스럽네요. 내가 너가 가는 거랑. 어, 네가 누구로 가려고 했으면 괜찮아 괜찮아! 손으로 가면 너예요! 다시 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레디 액션! 어, 뭐지? 왜이래예요? 호요 머리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멋있게 해야해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찬은 그냥 찬은 안해 찬은 안해 멤버가 기다리자인 찬 친구들과는 친절한 분과는? 아크션 왜요 찬은? 古야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가나요? 일본에 미니 왜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자 오. 와,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나가봐. 형보, 이따매. 나 이따매, 나가봐. 아, 우리 먼저 했어. 아, 차를 너무 잘했어. 난 이렇게 하길래 뭔가 했었는데. 와, 카메라 진짜 쩔었다. 와, 진짜 쩔었다. 와, 사불로 해버리네. 이제 하다하다가 와. 자, 누구야? 네, 오케이. 자, 이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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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따매. 제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조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고 있어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응. 근데 학교에 읽으면 언젠가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에요? 진짜?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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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어렵다. いやちょっとこれは1個だなあ。 難しいよね。 1個ですね。 ありがとう。 さあどうしますか? 難しいなあ。 さあ来ましたよ。 キス大魔王が来ましたよ。 キスはダメだよ。 キスネタ禁止令が出た10年。 友達とのかっこいい別れ方とは? レディー、アクション。 あ、どうしたの? びっくりした? いや、何もびっくりしないけど。 お前と素敵な最後の挨拶するために。 素敵な最後の挨拶? こうやってカメラ前。 こうやってカメラの前で? 呼びましたよ。 カメラを呼んだ? イベントです。 イベント? 撮ってください。 ああは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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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もう一超出さればね。 もう一回かなあ。 もう一回かな? あ、誰もう? バビー来たよ… バビー来たよ。 에? 진짜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지금이요? 그럼요. 그럼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오호! 오오호! 엄청나요! 오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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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는 1 포인트 겟! 그래서 결과가? 에? 에? 바비, 그리고 유니온 군과 비아이 군이 6호! 와요 생각을 수업이 필요해요. 오오호u! いや難しいね いやいや3週 3週連続トップだよ すごいじゃないですか さあいよいよ 来週が最後です 来週 来週の演技がありますか 来週最後の演技が待っています 来週は絶対着替えますよね 服 来週そうですね みんなで着替えましょう 来週は着替えてお会いしましょう さようなら 来週また会いましょう アイコンの大喜利ガチ対決 次週のテーマは アイコンY 6人の 自己紹介をやります おー フフフ ジュネです はい 果たして大喜利ナンバーワンに 輝くのは誰だ アイコン アイコン 5月25日 金曜夜9時 3週目は 男らしさ大喜利対決 アイコン アイコン 男らしさですよ 半熟でるよね 男らしい姿 それからかっこいい姿を見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最初のテーマは 缶コーヒーを投げて渡されました そのかっこいい撮り方とその一言をお願いします ラッパーバービー かっこいいコーヒーキャッチとは フェディーアクション また 어 아 폈 Millennium 좋은 것 같아 어 아 아 these 카а 이동 왔어요 좀 도트 혜좌 많이 마스 레디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액션 차지마 원샷 해? 네? 네? 또 꼬라스가 가네? 아, 이거 뭐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국인인 공부에 온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왔습니다 2주 연속 챔피언 그럼 챔피언 아, 뭐지? 오, 뭐지? 어, 뭐지? 뭐지? 스토로우 쓰니까 어 나니야 라 스토로우을手인 비하니 친구들과のかっこいい別れ方とは? え?病気だったの? 病気だっ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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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留学行く前に病気だったんだよ? いやー細かいなー アイデアないでしょ? 어려う 俺はちょっといいかな どんちゃん とっても不安そうなDK 友達とのかっこいい別れ方とは? アクション どんちゃんどうしたの? どうしたの? はい 行くよ 行くよ 今何て言うの? 行くよ 行くの? どこに? 韓国に行くの? それで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私も 私たちを誕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ことをやりましょう ああ、それは難しいです 私たちは、すぐに行く中で、あなたがたくさんあります 今、していたらやすいです あなたが何ちな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ことを strasoldることがあります 私たちに思い出したら、もう少しだけ では 頑張りました 頑張ったね 彼らが送る大喜利ガチ対決 一つだけ願いを叶えてくれる神様が突然目の前に現れました 何をお願いしますか アイコンのグループIをお願いするんですからね それだけちょっと考えてくださいね 神様 来ました 神様 僕は何も要らないです アイコンの6人だけ幸せにだけ欲しいです 僕はお金も要らないです 神様 私たち超寂しいです 彼女が一度です 神様 あなたが好きです 大丈夫? あとなかの 神様